안녕하세요. 샌디아고에 살고 있는 지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기도 해요. 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삶과 가족도 뒤로 안 채 새로운 것을 쫓아 먼 곳까지 가곤 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경우였죠. 나름만이 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조각가였던 외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방문하여 도자기 장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한국의 도자기에 푹 빠져 가족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던 조각도 뒤로 안 채 한국으로 떠나시더군요. 그러고는 꼬박 2년 동안이나 도자기 장인 옆에서 한국의 도자기 만드는 법이나 역사 같은 것을 배우셨죠. 할아버지야 새로운 영감을 찾는다거나 새로운 경험이 신기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솔직히 평생 해오던 조각가로서의 삶도 뒤로 안 채 떠날 정도로 한국이 좋은 나라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대단한 물건을 받아오거나 대단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기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샌디아고에 돌아오며 고작 도자기 하나를 받아오셨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다시 샌디아고에 돌아온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뜻으로 샌디아고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자기 장인의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도자기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샌디아고로 돌아오신 것이었어요. 다시 샌디아고에 돌아온 할아버지께서는 이전처럼 조각가의 삶을 사시며 작품 전시를 하셨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각을 할 때마다 꼭 한국의 도자기들을 참고하여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직접 도자기를 쓸고 닦으셨고요. 돌아가실 때의 유언 역시도 도자기에 관련된 것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자기를 팔지 말고 집안 대대로 물려주라면서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병수바를 들어오시던 어머니께서는 유언 내용을 본 뒤 속상해하기도 하셨어요. 그동안 직장도 그만두면서 정성을 다해 할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어머니에 대한 유언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유언이니만큼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도자기를 가져와 직접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도자기를 애지중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자기를 볼 때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고생한 2년 동안의 결과물이 이 도자기 한 점이라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류 열풍이 부는 만큼 한국의 전통문화 역시도 같이 유명해져 미국의 재벌들이 한국의 도자기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도자기의 재료나 만든 사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했고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골동품 전문점에서 감정 의뢰를 한 뒤 도자기를 팔자고요. 사실 비싼 값에 팔린다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께서도 당연히 도자기를 파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아무리 비싼 값을 부른다고 해도 도자기를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도자기를 다른 사람 손에 줄 수 없다면서요. 어머니께서는 도자기를 팔 수 없다고 하셨기에 저는 가족들 몰래 골동품 전문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반대하시니 도자기를 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고생을 하신 만큼 도자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골동품 전문점에 가서는 후회만 하게 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대하던 도자기가 중국에서 모작한 가짜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작 해야 20만 원밖에 안 하는 도자기를 한평생 쓸고 닦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2년간의 보상으로 할아버지에게 모작품을 건네준 도자기 장인 또한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애초에 모작품을 줄 것이라면 아예 안준이만 못하잖아요. 준다고 해도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겪게 될 상실감은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클 거고요. 할아버지가 한국의 도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골동품 주인은 자신에게 도자기를 판매한다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충격만 하는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도자기가 가짜라는 것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할아버지가 아끼던 도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 실망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유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전체가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한국인은 2년 동안이나 사람을 부려먹고도 가짜 도자기나 주는 거짓말쟁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케이팝 열풍이 불고 한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질 때도 저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한국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배우거나 따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 가수들에게 열광할 때에도 큰 흥미가 없었는데요. 우연히 친구들과 다 함께 응모한 여행사 이벤트에서 저만 당첨이 되었더군요. 한국 패키지 여행 당첨 말이에요. 부러워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저는 도대체 왜 친구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 봐야 미국과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땅덩이가 더 작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친구에게 한국 여행권을 넘겨줄까 싶기도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이번이야말로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던 도자기 장인에게 따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패키지로 구성됐던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바뀌었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거든요. 솔직히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왜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국에만 있었던 걸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막상 할아버지가 지내셨던 도자기 마을에 도착하고 나니 조금이나마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군요. 할아버지가 지내셨던 김천의 도자기 마을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상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옛 모습이 벽화로 그려진 소로담길은 참 새롭게 느껴졌네요. 미국 길거리의 벽화들이 자유로운 낙서 같거나 자유로운 드로잉 느낌이 강하다면 소로담길의 벽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정성이 담겨 눈길을 사로잡는 기분이었죠. 한복을 입고 바느질을 하거나 긴 치마를 휘날리며 그네를 타는 모습이 담긴 벽화에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소로담길을 빠져나온 뒤 저는 할아버지에게 도자기를 줬던 장인의 작업장을 검색했어요. 다행히도 도자기 장인은 일반인도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방을 열어놓은 덕분에 저희는 쉽게 도자기 장인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공방에 도착하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찾던 도자기 장인 대신 중년 나이 정도 돼 보이는 공방 주인만 공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 도자기 장인의 모습에 친구는 저를 대신해 공방 주인에게 도자기 장인에 대한 행방을 물어봐 주었는데요. 그러자 도자기 장인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인 자신이 이곳을 맡아 대신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왔네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자기 장인을 찾아 먼 샌디아고에서 한국까지 건너왔는데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공방 주인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알 수도 있다는 쪽에 마지막 희망을 걸며 공방 주인에게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를 통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미국에서 조각가로 활동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도자기에 푹 빠져 2년 동안이나 한국에 머물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자 공방 주인은 바로 할아버지를 기억해내더군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신지도 물어보았어요.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공방 주인의 행동에 도대체 왜 한국에서 고생한 할아버지에게 그냥 도자기도 아닌 가짜 도자기를 주었는지도 꼭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열어 고이 모셔온 도자기를 공방 주인에게 보여주며 따져물었어요. 고작해야 가짜 도자기를 줄 거면 왜 사람을 집에도 가지 못하게 2년 동안이나 묶어놓고 부려먹었냐면서요. 그랬더니 공방 주인은 의아해하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진품이 맞다며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지금 시세로 도자기 가격은 3천만 원 정도 나갈 거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친구가 말해준 가격을 듣고는 눈이 크게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0만 원이라고 믿었던 도자기의 가격이 30배 이상이 뛰었는데 안 놀라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제 눈치를 살핀 공방 주인은 어디서 가짜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한인 2세가 운영하는 골동품 전문점에서 들었다고 답을 했죠. 그 말에 공방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더군요. 그 주인이 요즘 미국에서 한국의 도자기가 비싸게 팔리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를 속여서 싼값에 도자기를 사가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정 도자기를 팔고 싶다면 전문가에서 직접 감정 의뢰를 한 뒤 전문 경매장에 내놓는 것이 도자기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기도 했네요. 공방 주인의 태도에 저는 오히려 죄송하고 창피해졌어요. 다짜고짜 찾아와 도자기가 가짜인 것 같다며 무례를 범했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진짜임을 확인해줬을 뿐 아니라 도자기를 제 값에 파는 법까지 알려주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공방 주인의 입장이었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중한 작업물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도자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뒤 친구와 함께 공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공방 주인은 저희에게 지낼 곳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고 하자. 그럴 거면 방을 내어줄 테니 온 김에 도자기 체험이라도 하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마침 저희는 지낼 곳이 없었기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솔직히 돈 한 푼도 안 내고 머무르는 처지에 창고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어겼지만 공방 주인은 깔끔하게 정리된 사랑채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역시도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이 방에서 머무르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랑채에서 있던 시간은 하루밖에 되질 않았지만 냉난방이 잘 되는 데다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멋이 있는 사랑채에서 지내보니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한국에 남아있으셨는지 완전히 이해가 갔네요. 따뜻한 배려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담긴 곳에서 누워있다 보니 여건만 된다면 저 역시도 계속 한국에서 머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이 되자 저희는 도자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방 주인이 시범을 보일 때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흙덩이 같은 것을 판에 대고 돌리자니 참 어색하고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흙덩이를 만지는 손에 힘이나 판을 누르는 발끝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 모양이 망가지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공방 주인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느긋하게 만드는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며 저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방 주인이 일러준 대로 느긋하게 하려 노력하자 흙덩이에 불과하던 것은 서서히 형태를 잡고 도자기 모양으로 완성되어 가더라고요. 완전히 형태가 잡힌 도자기를 내밀자 공방 주인은 저희에게 박물관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도자기가 구워질 동안 다녀오라면서요. 박물관이야 워낙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지만 막상 박물관에 도착하고 나니 입을 벌린 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박물관 안에는 시대별로 유행하던 스타일에 따라 도자기가 잘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화려한 금방 무늬의 도자기부터 은은한 고급짐이 엿보이는 청색의 도자기까지 수많은 도자기의 종류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더군요. 여러 인종이 모여 만들어진 미국의 문화가 여러 갈래로 갈려진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한 줄기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온 순수성이 엿보였는데 이게 저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자 공방 주인은 저희가 만든 도자기를 건네주었고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작품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 민망했으니까요. 그러나 공방 주인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한 것만으로도 값을 치른 거라며 한사코 거절을 하셨네요. 제 손에 들린 도자기를 보고 나서야 진정한 도자기의 매력을 알게 되었죠. 새하얀 도자기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종과 상관없이 어디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한국인의 정서가 엿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네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도자기만큼이나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이 주는 따뜻한 온기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샌디아고로 돌아온 저는 뒤늦게 한국의 문화에 빠져 친구들에게 도자기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한국식으로 제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뒤늦게 무언가에 푹 빠진 행동을 보고 뒷북친다라며 표현한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소중한 할아버지의 도자기를 헐값에 사려고 했던 골동품 주인은 한인 2세가 아닌 중국인이라더군요. 그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인이라 밝히는 것보다 한국인이라고 말했을 때가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을 했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네요. 한국인도 아니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한국인의 이름을 빌리면서까지 사기를 치다니요. 결국 골동품 주인은 사기꾼으로 소문이나 골동품 가게를 완전히 접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골동품 주인에게 홀랑 할아버지의 도자기를 팔았다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원망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제 방에 모셔둔 도자기를 볼 때마다 그저 공방 주인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2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정부 보조금도 2,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아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트랜드 캐피탈의 커트 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이 초과 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 않은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해 국가 산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댄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 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에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쇠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가해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이나호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왕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디렘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디렘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디렘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디렘을 속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디렘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지는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디렘 매출은 지난 4분기 1,500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팸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 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씨 및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 니은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00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을 전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지 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유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뿐 아니라 팸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 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경공격기 fao-10gf 캐필러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1차분 fao-10gf의 품질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fao-10gf는 높은 선수금 지불 등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o-1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캐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fao-10gf 기체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바탕의 하부는 이보다 짙은 회색으로 돼 있는데요. 또 한 쌍의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엔 폴란드를 삼지 많은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fao-1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능력이 tao-10블록이와 유사하지만 기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체계의 상용 내장형 위성항법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fao-10gf에 이어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o-opln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류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탱크 300갤런,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 성능이 향상된 장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무장으로는 공대공미사일 사이드와 인더위, 최신 버전인 aim-9x, 타겟팅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GBU-12 등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kai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o-1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으로 또 2025년 11월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o-opl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 측은 앞서 kai와 fao-1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사조원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복좌형인 경공격기 fao-10을 개조해 사총격인 단좌형 f-50을 새로 제작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kai는 이 단좌형 f-50을 토대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수출형 장접을 추가해 미국 해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 수립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작해 미국 해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전 수립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좌형 f-50은 과거에도 복좌형 fao-10과 별도 제작기획안을 세웠으나 비용 등 문제로 포기된 바 있었는데요. kai에 따르면 현재 복좌형인 fao-10의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ao-10 단좌형 개발하기로 했으며 fao-10 단좌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o-1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ai 측은 임무 반경 확대와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비행 지역 개선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fao-10 단좌형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kai는 fao-10 단좌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개발돼 kf-21 보람의 수출형의 장점을 살려 미국 수출형인 fao-10을 개발한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이 미국 수출형 장점을 살려 fao-10 미국 수출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올인한다며 미국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해군의 TSA 전술 대체 항공기 어츠신기 훈련기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40년 이상 기간 카이 먹거리가 저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들 세계 사업을 통한 컨텀 점프로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우주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A 사업을 로키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움이 따를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고등 전술 입문기 200M 가상적기 입무기 200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측은 F-16이나 F-35 등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구매할 경전투기로서 일시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TSA 어치 사업에 성공할 경우 전체 규모는 400에서 6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는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보관으로 이 중에는 KF-21 수출형 TF-50 미국 수출형 수리온과 소형 모장액이 수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업수주의 총력전을 펴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더해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수출 기종은 공중 금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 35 튜니티의 효르제트 등 5개 D종과의 경쟁 끝에 FA-50이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카이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 면에서는 이번이 최대였습니다. 카이는 FA-50의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카이는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투기 납품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 개척에 제일 적극적이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때 향후 5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 및 전투기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도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용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작 및 납품뿐만이 아니라 에뷰터 서비스도 완벽히 약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국산 병공격기 2A-50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FA-50을 운영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1전 투비행단에서 열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1차 교육생도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잡혀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1전 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 1호 공중조작 등 운용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주간 받게 됩니다. 이후 제16전 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전술인문기 타오십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인문과정을 진행합니다.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숙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예정인 폴란드 조종사 약 체크스톨라뱅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글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아뜯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에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일점비 통합교육훈련대대장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잘 적응하고 전투기술을 연마해 폴란드 자국이 연공수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T-50과 타오십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를 현재 운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총 4개국입니다. 문용 국가로 추가될 폴란드는 FA-50PL을 운용할 예정으로 FAPL은 FA-50 시리즈 중 최초로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보다 성능상으로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약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최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며 아프리카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에벌론 국제 에어쇼의 처음으로 참가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내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1천대 수출이 목표입니다. FA-50의 성공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체들은 이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생산 및 납품까지 진행하는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국내 식품업체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이 식품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면, 냉동만두, 김밥, 떡볶이 등 K길거리 음식 유행을 집에서도 맛보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K과자의 활약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과자 중에 원조가 아니면서도 원조를 짓밟아 버릴 만큼 더 큰 인기를 누리는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K과자 열풍이 이어지며 국내 제거업체의 수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3,007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3조 클럽에 들어갔고 오리온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2조 9,124억 원으로 3조 클럽에 근접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한국과자의 인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에 오면 꼭 취향에 맞는 한국과자 인증샷을 찍어 올리곤 합니다. 90년대 최고 꽃미남 배우로 불리던 주두 로의 딸 아이리스는 영국에서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그녀는 한국에 와서 실컷 먹고 놀고 돌아가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SNS에 꿀과베기와 짱구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대체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며 리뷰를 요청하기도 했죠. 한국어를 독학한 것으로 유명한 배우 토마스 맥도넬은 아침 식사로 버터와플을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시 한국과자를 좋아하는 스타마크 러팔로는 빈츠를 한국과자 중 최고로 꼽았습니다. SNS 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올리는 인증샷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과자는 해외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과자가 많지만 유독 오랜 기간 인기를 얻어온 과자가 있는데요.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1974년 개발된 오리온 초코파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초코파이는 해외 매출도 압도적 1위입니다. 수출된 초코파이는 80%가 넘는 시장점 유율을 차지하며 해외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 초코파이가 수출됐을 때는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온갖 중국산 엉터리 짝퉁 초코파이가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겉만 초코파이와 비슷했을 뿐 먹어보면 속은 딱딱한 과자이거나 마시멜로도 없는 가짜일 뿐이었죠. 당연히 맛이 없었습니다. 초코파이는 부드러운 비스킷 사이에 쫀득한 마시멜로가 끼워져 있고 바삭한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과자입니다. 비스킷 부분이 말랑해서 케이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비스킷의 마시멜로의 수분이 전해져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것이죠. 빵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수출되는 나라의 온도와 습도에 맞춰 마시멜로의 수분까지 조절한다고 하니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짝퉁 천국인 중국이 비슷해 보이는 짝퉁을 만들어내도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중국마저도 진짜 한국 초코파이를 찾아 먹으며 중국 내 초코파이 인기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오리온의 총 매출은 1조 3,690억 원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1조 1,739억 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초코파이의 인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오리온은 인도 라자스탄 공장의 초코파이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총 연간 1만 2천 톤 규모로 초코파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초코파이 인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농심실라면, 자갈치, 팔도 도시락라면, 빙그레 꽃게랑, 오뚜기 마요네즈와 더불어 초코파이는 러시아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는 비싸지만 맛있는 고급 과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차와 함께 즐기거나 특별한 날 케이크처럼 먹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인구 1억 명인 베트남에서 1년의 낱개로 5억 개가 팔리며 과자 시장 전체 1위를 차지한 초코파이는 베트남 국민 간식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외에도 초코파이는 수출하는 나라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오리오는 아시아 1위, 세계 12위, 재과 기업의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초코파이가 한국이 원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코파이처럼 초콜릿 코팅을 한마시멜로 샌드비스킷은 1917년 미국의 채터누가 베이커리에서 출시한 문파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초코파이가 탄생한 1974년은 한국 경제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해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물가 폭등과 불황이 닥쳤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던 시기였죠. 그 같은 해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며 지하철 시대도 열렸습니다. 한국은 급격히 경제가 성장했고 사회 분위기 역시 힘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식품기업들도 신제품 개발에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요. 동양제과 역시 여러 신제품을 출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오리온의 전신 동양제과의 그룹사인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서 동양제과 역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시 동양제과 연구소 직원들은 미국 출장길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날 우연히 처음 문파이를 먹었습니다. 두 개의 비스킷 사이에 폭신한 마시멜로가 샌드돼 있고 겉은 초콜릿으로 코팅한 과자였죠. 한입 먹은 연구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74년 드디어 초코파이가 탄생합니다. 당시 처음 출시된 초코파이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고급스러운 맛을 처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코파이는 첫 해 무려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위기의 동양제과를 단숨에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제과업계 단일제품 사상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문파이 외에도 이런 방식의 과자가 전 세계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터누가 베이커리에 문파이의 지적 재산권은 없습니다. 롯데, 혜택, 크라운 등 여러 기업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어도 오리온이 저작권을 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죠. 시간이 흘러 2019년 드디어 한국산이 미국 원조를 뛰어넘는 사건이 생깁니다. 초코파이의 원조라고 불리던 문파이가 장악한 미국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들어갔고 3년이 지난 2022년 오리온은 초코파이 매출로만 5,6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매출은 800억 원 정도일 뿐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문파이의 매출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을 보면 역시나 한국은 원조가 만들어낸 기존 맛을 넘어 특별한 맛을 개발하는 데 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초코파이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초코파이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제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빙그레의 바나나 맛 수유는 비싸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바나나의 맛을 더 가깝게 대중화시켜 만든 상품입니다.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얻은 용기를 반투명하게 제작해 바나나의 노란색을 살려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마두유는 현재까지도 빙그레 전체 매출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태제과의 에이스도 크래커를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 1971년부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제 50년이 넘게 사랑받아온 한국 과자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사랑받고 있고 한국 관광 가이드북을 보면 꼭 먹어봐야 할 한국 음식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성과를 거둔 우리 과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받길 바라며 반도에서 섬으로 바뀐 한국 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던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게 자국의 영토 크림반도를 빼앗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염토 밑에 붙어있었던 반도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빼앗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땀을 연결하는 저지대에 운하와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의 반도 땀이 아닌 섬처럼 분리되어 러시아가 확보했던 염토를 지킬 수 있었던 지점학적인 안정성의 배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반도이지만 사실상 섬과 같은 크림반도 땀을 되찾는 일이 매우 매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산뚱반도도 몸골 원나라 시기 산뚱반도의 저지대를 연결하는 자오저우만과 라이저우만을 연결하는 거대 운하를 팠는데 오늘날까지도 수계를 살펴보면 산뚱반도는 사실 반도라기보단 엄밀하게 따져보면 마치 섬처럼 분할이 돼 있는 사망입니다. 이 때문에 침따오 웨이아이 옌타이 같은 산뚱반도의 도시 원주민들 중 다수는 동의적으로서의 독특한 세시풍속을 잘 지켜오고 있어 한반도의 주민들과 일부 비슷한 세시풍속 그리고 언어적 특색, 민족적 특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반도 지형이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은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안면도 조선인조시대에 건설된 운하가 있습니다. 원래 안면도는 하나의 반도 지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왕조는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을 보여주던 충청남도 일대에서 많은 조세들을 쌀로 거두었는데 많은 배들이 천수만에서 출발해 안면반도 태안반도를 돌아가다가 품랑에 의해 침몰을 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당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애써 생산한 쌀들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아깝게 수잠되자 조선왕조에서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면 운하입니다. 조선인조입급의 안면을 참길이와 태안군 남면 신혼리 사이 저지대를 굴착하는 공사를 찾고 마여 1638년 일명 판목 운하가 완공했습니다. 이 운하가 성공하자 태안반도 천수만 주변의 많은 곡참지대에서의 조세가 원활하게 한양으로 가는 좋은 루트가 만들어졌고 쯤 더 한양으로 가는 빠른 루트를 뚫기 위해서 굴포 운하 즉 대안반도를 돌아갈 필요가 없는 짧은 루트를 뚫기 위해 노력했으나 집안이 너무 단단해 파다가 도중에 중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운하가 완공됐다면 태안반도 전체는 섬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면도는 조선 때 완공된 판목 운하가 지금까지도 잘 가동이 되면서 안면도는 지금도 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면도는 한국인들의 토목 기술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안면도와 보령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의 운하 굴착 기술과 현대 한국의 해저터널 토목 기술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두 번째 승도동 포항에 자리 잡은 운하로 포항 제절 건설 당시 포항이 도시화되면서 하나의 자그마한 반도 지형이었던 송도동에는 원래 작은 물길이 있었으나 으로 60년대 매립해 완전한 반도 지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4년 1월 완공된 포항 운하가 건설됐습니다. 동빈 내안과 송도의 수욕장을 연결하는 운하로 관광의 목적과 어선들의 이통행 주립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대성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기후환경이 온대수분 기후에 속하여 사시사절 온화한 기후를 띠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에 속하는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다수가 냉대기후에 속하는 한반도의 도시들 특성상 포항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후환경임에도 그동안은 제절소 등 공업단지의 이미지가 강하던 도시가 다양한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현재 한국의 주요 국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회사 애플사가 포항공대의 R&D 센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지역은 바로 반도였다가 섬이 돼버린 송도의 수욕장과 포항 운하가 자리한 송도동 일대가 마치 뉴욕의 맨해튼 부산의 해운대와 같은 도심지로 탈바꿈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포반도 김포반도는 한강하고 서해바다로 인해서 하나의 반도 지형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지대로서 경기도 최고의 곡창지대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최근 김포한강 신도시라는 수도권의 중산충두를 위한 대규모 국가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구 집중과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반도가 이제는 섬이 된 생활입니다. 바로 경인 운하경인 아라뱃길이 이유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굴포천을 파서 운하로 만들려던 조선왕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최근에 완공된 상황입니다. 해수면 높이로 만들어진 경인 아라뱃길은 명백히 김포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놔 일각에서는 검단도, 김포서 등으로 지형의 명칭을 무려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김포반도가 섬이 된 이후로부터는 한반도의 안보, 지정학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북한이 한반도로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될 경우 북한군이 김포반도로 도하를 하게 될 경우 그대로 김포공항이라는 전략시설까지 그대로 탱크부대가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자연지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게 된 시설이 바로 김포 운하랍니다. 일반적인 하천의 경우에는 쉽게 가설 절교 등을 만들어 탱크나 대규모 병록 부대가 도하가 가능하지만 경인 아라뱃길의 경우에는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 쉽게 건너지 못하는 시설인데요. 최근에는 이 운하 밑으로 지하절 노선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 경전절 지하절이 개통한 이후로부터는 김포섬은 이 매우 번화한 맨해튼 섬처럼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김포 일대가 영화의 도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섬을 중심으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영화산업 중진을 위한 대규모 업무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김포가 그냥 김포가 아닌 금사라기 섬으로 제어 탈바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지도 난지도는 반도 지형이라기보다는 과거 섬이었다가 육지로 바뀐 이후로부터는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난지도는 매우 아름다운 여의도처럼 큰 섬이었는데요. 여의도가 한강의 여의주와 같은 금융 중심지로 된 반면 난지도는 육지에 붙은 이후로는 단순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난지도가 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난지천 복원사업입니다. 난지천은 마치 여의도의 색강처럼 한강을 반대로 해서 난지도를 휘감아 도는 하천입니다. 난지천이 한강의 높이만큼 복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현재 거대한 산처럼 변해진 난지도가 진짜 과거 조선시대처럼 섬으로 바뀌어 전국민들의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재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난지도 꼭대기에 거대한 원형 세계 최대 규모 원형링 서울링 랜드마크 개발 사업을 발표한 이후로부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 대도시권에 자리한 섬들은 금사라기 땅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의 맨해튼 섬이 있습니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휘감아 도는 맨해튼 섬은 척박한 인디언들의 섬들이었다가 단돈 24달러에 인디언들이 매각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잠실도 잠실은 원래 섬이자 강북에 붙은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실은 부리도라는 섬으로 아래로는 승파강 위로는 신천 강이 휘감아 돌아 한강으로 합류되는 강을 품은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마치 여의도와 흡사한 지형이었습니다. 또 부리도 위에 신천장은 자주 말라 잠실은 원래 강북에 붙어있던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는데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 중압 개발이 진행됐고 잠실은 강남 쪽에 붙은 육지가 됐습니다. 과거 승파 강이 흐르던 강은 현재 석촌호수가 남아 호수가 된 생활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승파강이 흐르던 지형으로 자주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잠실을 다시 여의도와 같은 섬처럼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승파강을 다시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깊이 약 9m에서 10m 쪽은 최소 160m에서 최대 240에서 270m 정도로 설정하여 복원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잠실은 하나의 거대한 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잠실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관광지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실 아파트 손 이남의 점일도 단독주택 밀집 지구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관광 소재가 부족했는데 만약 승파강이 청계천이나 포항 운하 같이 복원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발생하던 싱크홀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시가지의 재정비까지 추진할 수 있어 다른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잠실이 마치 메네튼과 같은 관광단지로이 니어 재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반도의 육지에 붙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금사라기 땅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반도의 육지에 붙었고